철의 심장을 역배워라 할 생각인가? 그랬다간 안내자라는 정체불명의 코드를 해석하지 못한... 망! 철의 심장을 역배워라 해야 한다. 끝단계에 연연할 시간이 없단 말이다. 참나,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. 그럴리가 난 단지 우리 연구를 위해서... 나와 목표가 일치한다니 다행이군. 첫 번째 역배워를 시작해라! 그리포스가 잉그리스를 뒤덮을 것이다. 몰부스의 함수. 이黑이의 분리한 사실은 변하라. 공포로 물들일것이다